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 참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스도 전교인 기도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온라인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자전히 주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곧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그만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한 번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장을 보게 되면 시무원 할아버지는 메시아 보기를 바라보면서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쇼드 침내 교회의 목회자인 알렉스 켄드릭과 스티빈 켄드릭 목사님은 형제 목사님인데요. 이분들은 미국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단단한 기도 공부, 영어로는 배틀 플랜 포 프레이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켄드릭 형제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장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미 늙은 종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게 해서 하란 지역에 갔을 때 며느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우물가에서 리부가를 만나게 되었죠. 즉시 하나님이 정하신 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기도의 응답의 유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 유형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곧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기도의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죠.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웨딩드레스를 사달라고 하면은 엄마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만 기다려 때를 기다렸다가 사주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래도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자 요한을 언제 주셨습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 들었을 때 그때 살 비로소 아이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메시아를 기다린 때가 아니었습니까? 메시아가 올 그때를 기다려서 그의 가정 가운데 귀요한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중요한 진리를 또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이 너희에게 있으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왕은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징벌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고들고 또 너희를 힘으로 다스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우를 왕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욕심이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더디하시더라도 주님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마음 상태가 옳지 않아서 거절당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칼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구사들은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탐욕이나 욕심, 교만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 교만으로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가끔 들어오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학범 11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이제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즉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지체하다가 이제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오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죽겨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한 거 마르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잠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도 우리의 뜻보다도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재책을 위해서 예수정교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디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합하여져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실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우호자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더 4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 위기사항에 있음을 알게 되었죠. 하만의 무서운 음모를 통하여서 자신의 동조, 유다인 공동체가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죽음의 길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르기와 유다인 공동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날에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의 소식을 듣고서 굵은 배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 이 소식을 늦게 들은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3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기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모두가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꿈이나 환상을 동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에스더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 걱정하며 어떤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누브간다스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도 하지 않냐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지혜자들이 왕의 요청을 대답하지 못하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죠. 그때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새 친구들에게 알리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누브간다스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즉시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알려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에서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환경을 바꾸어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서의 상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 인물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서 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하스루 왕의 우호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이제 에서의 기도를 돕고 있고요. 또 둘째는 에서의 용기와 지혜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만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움직여서 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아하스루 왕, 에스더, 하만을 통하여서 어떻게 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아하스루 왕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한 에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자신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 에서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하스루 왕은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드를 피의시킨 왕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나갔을 때 왕이 에서가 갑작스레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에서를 죽일 수도 있고 또 패이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왕의 태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왕의 태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서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서가 뜰에 선 것을 번지어 매우 사랑스물함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서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아하스루 왕은 에서를 기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하면서 당신이 오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인사했던 것처럼 아하스루 왕도 자신에게 나온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자신의 귀를 내밀어서 왕위 에서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왕이 에서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냐고 왕의 귀를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쫓겨나와서 배위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을 이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루 왕으로 통하여서 그녀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인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왕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에서의 처지를 헤아리고 또한 배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왕의 음행을 나온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아하스루 왕은 에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로 대 왕후 에서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죽겠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시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동욕자가 될 수 있고 또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루 왕은 에서를 도울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닙니까? 왕의 마음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위기가 오던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동욕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스루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왕으로 하여금 에서를 도움던 동욕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들이 있습니다. 조합의 책임자인 조합장과 이사들 대의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구청에서는 구청장과 또 주거재생과장과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또 교회를 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루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려운 문제도 쉽게 잘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만 위해서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에서를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행동하게 하였습니다. 에서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에서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계에 나아간 것은 하만의 음모로 죽게 된 자신의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서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와 모든 자산들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연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을까요? 참 부족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 보더라도 실수투성의 그런 계획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세운 계획을 왕이 싫어하거나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거나 또 하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허속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겼는데 지금까지 숨겼던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왕에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만일 왕이 이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불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한 여인이 세운 계획을 통해서 그 많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에서는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에서의 요청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였을 때 에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또 총리 대신이 하만도 함께 참석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사실을 기쁘게 여기고 이제 에서의 요청에 따라서 하만감케 그 잔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왕이 에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다시 한번 에서에게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서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러나 에서는 이때도 자신의 소원을 곧바로 말하질 아니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이 잔치에 참석하면 그때 내가 왕이 부탁한 대로 내 소원을 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는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에서에게 놀라운 죄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의 무서운 음모를 드러내고 자신의 동족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녀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참 연약한 여인이지만 아주 용기있게 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만나서 상대되는 대상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크고 강한 상대이죠. 또 능력은 우리가 훨씬 더 크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권력과 같은 조합과 구청을 상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청과 조합을 대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교회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연약하였던 에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서가 아수로왕을 설득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에서처럼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은 하만의 교만한 고안과 어리스운 생각을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에서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서 이제 하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하만을 왕과 함께 잔치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가 에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민 것은 아주 작은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와서 절하고 경비하는데 오직 한 사람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이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뿐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유대인 공동체까지 함께 죽이려고 이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이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만은 에서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왕과 함께 두 사람만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내가 왕만큼이나 이 나라에서 중요한 존재고란 사실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크게 자랑하였죠.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만이 친구와 아내들에게 사랑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에 서가 그 외푼 자리에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아왔느니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서 크게 떠버리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하만은 에서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잔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사하지 않냐고 요동도 하지 않자 다시 마음의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이 이렇게 조언하였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비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계의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하만이 세운 나무의 높이는 얼마나 되죠? 오십 규비입니다. 한 23m 정도 되죠. 아파트 한 10층 높이의 그러한 높이입니다. 이것을 세운 목적은 자신에게 철화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무는 누가 달려 죽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달린 나무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억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가 자신에게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재개발 과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재개발하는 것이죠. 또 교회도 이것이 좋은 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재촉을 결하게 된 것은 교회가 믿고 기대하였던 그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재개발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주간부서인 주압이나 구청이나 시우 서울시가 바르게 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에스터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일이 어떻게 진행된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를 돕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지역의 관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모든 재개발의 과정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한 것처럼 모두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교회의 재책이 어려운 일을 실기롭게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죽일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한 예수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의미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20학년 21봉 22봉 22봉 30봉 23봉 감사합니다.